그룹 SG워너비의 멤버 김용준이 일반인 여자친구와 6개월째 교제 중에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용준과 여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7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준 측은 지난 8일, 사적인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용준은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용준의 여자친구는 과거 모델 겸 영화 배우로도 활동했으나 현재 연예계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